잠 좀 마. 약간 미쉬 느낌. 아 오전에 갔다. 흔들지마 잠 못 자. 요즘 표시 안 나. 에어마 맞아. 그렇긴 해. 요즘 에어마도 표시 진짜 안 나. 나 다리 길어 원래. 나 다리 원래 길어. 나 키 170이잖아. 170인데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40분 밸런스 게임 어때야? 고고. 질문해봐. 내가 받아줄게. 질문 고. 아 노래 알아보셨는데? 파키파키 들었냐? 길이. 길이 vs. 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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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길이 vs. 붉기 너 뭐야? 나도 붉기. 너도? 오케이. 눈썹 없이 살기, 머리카락 없이 살기. 눈썹 없이 살기. 눈썹 없이 살기. 너는? 뭐야. 눈썹 없이 살기, 머리카락 없이 살기. 눈썹 없이 살기. 무조건 씨. 무조건 씨. 3초 컷? 3시간 컷? 3시간 컷? 야. 야. 나 3초. 나도 3초. 나도 3초. 아 3시간 컷 개우바야. 절대 그거는 개우바고. 키 120과 키 250? 야. 나 250. 나 250. 나 250. 이건 팬 아닌 사람이야. 그냥 일방. 250. 180. 185 옥동자, 145. 저이선. 아 185 옥동자. 나도 그 옥동자. 185 옥동자. 무조건이지. 아니, 얼굴은 고칠 수 있잖아. 병원 데리고 가서. 키는 못 고치잖아. 조인성은 어떡해. 뭐, 목에 싣고 다닐 거야? 절대 안 돼. 쌀먹기, 벼먹기? 그게 뭔 소리예요? 정식적 사랑, 유체적 사랑? 그게 뭐야? 정식적 사랑? 육체적 사랑. 뭐가 더 좋냐고? 어, 나도 두 개 다인데. 근데 하나를 굳이 택해야 된다며? 아, 굳이? 아, 뭘 선택하지? 아, 그냥 큰일 났네. 그냥 꿈이 나간 척하지만. 육체적. 육체적은 빠질 수 없지, 사랑하면서. 둘 다 좋아. 5분 끝에 12시간 죽어? 5분 끝이지. 그건 밸런스 게임이 아니지. M자 탈모 그냥 탈모? 나 그냥 탈모 노콘 노콘대 노콘대 콘? 노콘 나 여캠이야 죽을래 땜빵대 삭발? 땜빵대 삭발? 땜빵이지 땜빵은 매콤 되니까 멋있는 멋어 나 여캠이야 노콘대 콘이야 당연히 여러분들 관계 하실때는 콘텀을 사용해야됩니다 그니까 당연히 당연히 사용해야되요 무조건 사용해야되요 여캠이지 여캠이죠 모양으로 모양으로 멋있는 왜 웃어? 그래도 물어볼말이 방방방방에 너무 많이 가면 안되는거 알지? 한영님 반갑습니다 다시 고급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3cm에 30분 커 19cm에 1시간 커? 3cm에 30분 커서 19cm에 1시간 커? 야 3cm에 30분 커서 19cm에 1시간 커 이어주세요 2. bajo 안미가 2개 없이 살기 어금니 없이 살기 저요? 당연히 어금니 없이 사죠 당연한 것 아냐? 웃는거 너무 섹시하다고? 웃는거 너무 섹시해 전원주같아 죽여버릴까? 멋있는 놈 자꾸 웃지말라 했지 아 홍시얘기인가? 그런가 보다 누가 막 웃는거 진짜 섹시하대 전원주같아 아Tu 아 interrupting 아ifter 야 여기는 진짜 이상해 들어간다구 Wo죠 더 와 웃음소리 닮았어 나? 나 닮았다고? 아끼만 웃음소리 음계가 느껴지노? 아 어떻게 진짜 웃는거지 왜저래? 조승이가 왜저래? 조승이가 왜저래? 야 그 조승이 왜저래? 웃음소리에서 부성이 느껴지긴 처음이라고? 조승이가 아 제 오라버지 약간 말 재밌게 하네 소패 아니냐고? 제 소패 맞아요 조승이가 왜저래? 조승이가 왜저래? 조승이가 왜저래? 조승이가 왜저래? 조승이가 왜저래? 앞? 뒤? 앞뒤? 대표님 있어서 얘기 못하겠다 너무 많이 가는거 대표님 있어서 얘기 못하겠어요 잠깐 전체해 대표님을? 여기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 내가 심하게 못하겠다 홍시 즐긴다고? 좋아 좋죠 나도 나도 저런거 재밌어 이순님 어서와요 홍시 귀 쫑긋하는 중이라고? 재밌나봐 저희 오른쪽 손잡이 왼쪽 손잡이? 두개 양 뭐지? 그게 뭔소리야? 오른쪽 손잡이? 왼쪽 손잡이? 왼쪽 손잡이? 뭔데 주지? 오른쪽? 아아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신거니까? 막 손톱으로 고래 수술해도 되겠다고? 내일받았어 내일받았어 생가입했다고요? 반가워요 왜 안오셨어요? 그니까 자주오시지 머신은 왜 이렇게 많이 웃어 이안다님 반갑습니다 피치 너무 재밌다 피치 너무 재밌다 자주와 왜 자주와 자주오시오 날 좋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라머니가 또 커피오라보니까 이거 먼저 박수감사합니다 187cm 호르마 오시곤 4cm 다 부어 해놔 피치